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가구나 인테리어 수요도 함께 줄어 가구업계 침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구 브랜드가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실적 등을 바탕으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원목 테이블 공급업체로 잘 알려진 죽산 목공소와 3위 가구 등의 브랜드를 가진 스튜디오 3위. 스튜디오 3위는 올해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최대 강점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를 잡고 이후 다양한 홈퍼니싱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가구를 온라인으로 사는 인구와 1인 가구 증가에 가성비 좋은 온라인 홈퍼니싱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구업계의 상황을 보면 스튜디오 3위의 상장은 이례적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가구업계 침체가 이어지며 한샘, 현대, 리바트 등의 주가는 맥을 모추고 있습니다. 가구 공룡으로 꼽혔던 이케아도 매장 확대를 멈추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업계의 올해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긴 수렁에 빠졌던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기록했던 한샘은 지난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원가와 판관비 절감을 통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현대 리바트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영업이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사무용 가구가 전년보다 20% 성장하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신세계가사도 영업 손실을 줄이는 등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업계는 긍정과 부정에 부동산 경기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올해 실적 향상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IPO 등 연초부터 시작된 가구업계의 기대감,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